자세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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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경기 경량급 4강전의 제2경기입니다 청사빠의 홍범석 그리고 홍사빠의 김상옥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건 리벤지 아니야 1대1이잖아 진짜 궁금하다 청사빠 김상옥 선수 대 홍사빠 홍범석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호가로 들어가요 박다리 시도 박다리 시도 박다리 시도 박다리 시도 박다리 시도 박다리 시도 김상옥과 홍범석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김상옥과 홍범석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김상옥과 홍범석 세 번째 판 홍범석과 김상옥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을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우선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때보다 더 쉽게 이기겠다 와 이거 빅매치다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자 바르스팅 한번 잡아 어깨 어깨 뺏긴다 어깨 넣어야지 차돌리기 대 안다리 안다리 대 차돌리기 안다리 대 차돌리기 한 범석 한 범석 한 범석 한 범석 한 범석 한 범석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 끌려가는 거 그 끌려가는 거 신경 써 그렇지 가져와야 돼 그렇지 응 자 출발했어 처음부터 힘쌈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거 한다 그거 한다 그렇지 야 중심 너무 좋다 범석이 형 걔도 그거 한다 신경 써 걔도 신경만 그거만 쓰고 있어 그렇지 청산바야 홍범석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최대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신갑고 상대방을 제압할 것이 아니라 기술로서 제압을 해야 되죠 많이 돌게 되면 차돌리기가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당기는 데 김상욱이 버텨냈어요 지금 당깁니다 차돌리기 여여 당기는 데 김상욱이 버텨냈어요 지금 당기는 데 차돌리기 당기는 데 차돌리기 차돌리기 완벽한 차돌리기 나이스 차돌리기 또 한 번 또 한 번 김상욱입니다 또 차돌리기에 당했어 이번에는 차돌리기는 굉장히 크게 돌렸어요 상대방을 이 홍범석 선수가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몸 자체를 크게 돌렸는데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산전에 패배를 초록했어요 안다른 공격 기술을 잘하는 것은 왜 내버려둔 왜 저렇게 가만히 잡고 있냐고 화끈이 지금 왔는데 잠깐만요 화끈이 지금 왔는데 잠깐만요 화끈이 지금 왔는데 화끈이 지금 왔는데 아침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네 아마 들릴 겁니다 네가 하려고만 하니까 온도면 이제 가버려야겠네 아니 온도면 이제 자신 있게 온도면 먼저 떠버려야겠다 오른다리로 중심을 줬다가 왼다리로 가다면서 타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나올까요? 치기가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자, 이제 이 경기의 두 번째 편입니다 자, 다른데 진짜 절대 치지 말고 내가 먼저 기술을 하자 한 번쯤이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멘탈로 나는 흔들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왼다리 세! 파리 피고 파리 공사파 앉아줘 자세, 자세 우리 거 가져와 공격 자세를 만져야 돼 공격 자세를 다리뼈만 앉아줘, 공사파 자세 자세 좋아, 어깨 잘 들어갔어 아, 좋다 좋다 두 번째 편 출발입니다 초부터 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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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 걸어야지 안다리 우루, 우루 두 번째 편 출발합니다 초부터 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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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당겨요 또 다시 차 돌리기 당겨요 또 다시 차 돌리기 또 돌리기 김샤국의 승리입니다 당겨요 또 다시 차 돌리기 또 돌리기 김샤국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결승으로 김샤국이 갑니다 이거지 나이스, 상국 브라보 와, 정말 와, 정말 진짜 하늘이 날아갈 것 같았고 농담으로 결승 가는 거 아니야 결승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말이 현실이 되다니까 진짜 실감이 안 났습니다 김샤국의 승리입니다 김샤국 선수한테는 지금 차 돌리기 기술을 제가 방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차 돌리기 생각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윤석열 당겨요 또다시 차 돌리기 또 돌리기 김샤국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결승으로 김샤국이 갑니다 아쉽지만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붙어서 올라가야죠. 제왕전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경량급 선수들 이제 3, 4위전 이어가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오른쪽만 안 벗기는 거예요. 그건 마시는 거예요. 안탈이 돼도 되니까 그냥 끝까지 마는데 전에는 안탈이 너무 잘 걸었는데 끝까지 안 땡겨서 경량급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위한 승부입니다. 청사빠의 홍범석 그리고 홍사빠의 전태풍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한다 한다. 태풍이 형은 일단 힘도 좋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문영석 코치님이랑 저랑 전략을 짠 게 딴 게 쓸 때 무조건 안탈이. 전 3, 4위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서 승부욕상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그냥 한 번 제대로 보여줘, 자. 홍범석 선수, 전태풍 선수 아쉬운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극제 무대를 나가도 3위는 시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첫 스테프는 한 판 이겨야죠.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사빠, 정사빠. 정사빠. 정사빠, 얼굴 올려. 오케이, 올려. 사빠 싸움 했을 때 와, 얘 너무, 너무 깊게 들어. 나 봤을 때 얘 머리한테 뽀뽀했어. 그렇게 막 쭛쭛쭛쭛 내려가서 밑에도 못 들어가서 와, 좋다, 좋다. 머리만 그러지, 머리만. 얼굴 올려. 오케이, 올려. 승부욕 생겨서 이제 야, 진짜로 농담 빼고 이제 아저씨 보여줄게. 사빠 싸움 해서 완전히 이겼거든요. 힘은 무조건 내 이겼다. 그렇지, 그렇지, 굿. 허리사빠 많이 잡히면 안 돼. 2만, 자. 자, 허리수 마셨고. 어, 안 돼. 어, 안 돼. 어, 빼주면 빠져요, 빠져요, 물어. 어, 빼이면 안 돼. 오른다를 빼면 안 돼. 오른다를 빼면 안 돼. 왜 멈춰요? 자, 오른다를 빼면 안 돼. 잡았어요. 무릎, 무릎, 무릎. 어, 어, 어. 두 선수가 대결합니다. 첫 번째 판입니다. 오른쪽으로 엄청 빨리 돌려요. 돌리는 것만 잘 버티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밀어! 가, 밀어, 밀어! 괴징이 다가가가! 자, 돌아요. 전체 판선에서 홀파면서 힘을 줍니다. 엣더리! 돌아요. 전체 판선에서 홀파면서 힘을 줍니다. 엣더리!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했어야지. 아, 진짜. 엣더리! 엣더리! 엣더리 나왔어야 되는데. 청소 아빠 황범석입니다. 그래, 진작 재능을 해야지. 왜, 왜 이제 하냐고. 전팔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엣더리. 당기면서 붙여놓고 다리를 넣었어요. 그렇죠. 우측으로 전퇴부속 미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숙였을 때 안다리 걸 수 있는 각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걸어서 뒤로 미는 황범석 선수. 멋진 안다리 기술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굿굿! 나 힘들어, 이제 힘들어. 정확히 안다리가 들어가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안다리. 예전에 제 안다리 걸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끝까지 안 넘기고 다리를 풀다가. 시작합니다! 안다리! 안다리! 딱 걸렸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끝까지 잡고 있자. 끝까지 밀자.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철프도 같이 넘어갔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이익감을 많이 익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량급을 준비해야 되니까 중량급을 저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그것만 잡아놓고 안다리 다 해먹어야 되거든요. 밑에 급이 중량급이 있으면 기술이 저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못 밀어내. 힘이 밀리니까. 어차피 메인 아니잖아요. 메인 아니야, 메인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메인에서 잘하는데, 메인에서. 간만 잡아요, 간만. 제가 최단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술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할 게 몰라서 약간 저기서 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태풍 선수가 그렇게 기술이 없이 힘만 가지고 상대를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다리는 공격 기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계속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태풍이 형 화이팅, 태풍이 형! 그냥 한 판만 이기면 돼요. 한 판 이기면서 어? 길이 좀 열었는데? 그렇게 위협적인 기술이 또 있지 않아서 그냥 이길 것 같았어요. 태풍이 형 안타 조심해야 돼. 자, 다섯 번 잡고. 어느 쪽 어깨 집어넣고. 연습한 대로만 해, 연습한 대로만. 밑으로 당겨서. 연습한 대로만 해, 연습한 대로만 해. 힘보다 약간 기술이 써야 돼서 어떤 기술이 썼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외모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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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술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청사빠의 풍범석. 그리고 힘의 전태풍입니다.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3, 4전의 두 번째 판이에요. 자, 왼쪽으로 둡니다. 바다리 시도 선태풍 빠져나고 있는 홍범석. 자, 왼쪽으로 둡니다. 바다리 시도 선태풍 빠져나고 있는 홍범석.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잡아놓고 그렇지. 트지 말고, 항체만 트지 말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왼쪽으로 계속 둡니다. 선태풍 빠져나고 틀었어요. 베지기. 그렇지.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왼쪽으로 계속 둡니다. 선태풍 빠져나고 틀었어요. 베지기. 한 번 먼저 공격하고 안 되면 그냥 잡아 당기자. 그런 느낌. 저는 상파를 다 잡고 있었으니까. 제 표프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야. 안 가, 안 가, 안 가.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자, 당깁니다. 영범석 당겨요. 와, 잡았어, 잡았어. 들어가. 자, 당깁니다. 영범석 당겨요. 밀어붙입니다. 오른쪽. 그렇지. 삿바를 놓고 잡고 다시 기술을 드리려고 했는데 삿바를 놓치는 순간 아! 정진석보다 자기도 아차 싶었어요. 이걸 놓치지 않고. 순간 놀란 거지. 네, 놓치지 않고 그냥 밀어치기로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깨와놨어, 깨와놨어. 깨와놨어! 깨와놨어! 깜와놨어! 깜와놨어! 아, 소리 다 됐어. 마지막 바람. 포옹 아니야! 포옹 아니야! 포옹 아니야! 아, 지금 가르침도 소리 다 됐어. 이렇게 장사전 3살 결정전 홍범석 선수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투! 뭘 샀어? 범석이 형 나이스! 장사의 자리. 그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마지막 대결입니다. 결승전은요. 이제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태원 감독의 두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대결 결과보다도 저희 팀 선수가 두 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미소가 지금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돼도 관계없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부럽네. 부러워. 자, 일단 반지는 이태원 감독 팀에서 확보가 됐고요. 아쉬운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장국과 김상욱 선수의 결승전 어떻게 경기 흘러갈 걸로 보고 계세요? 일단 두 선수가 다 중결승전에서 했던 기술들이 배지기와 차돌리기이지 않습니까? 네. 두 기술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제 공격을 하느냐 따라서 경량급의 우승은 판가라면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팀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태원 감독께서는 청사빠, 코치께서 홍사빠를 그대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시겠죠? 네. 그래서 너는 또 때려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스죠? 차돌리기면. 네. 들어가면 들어간단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가슴을 털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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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자꾸 털어내고 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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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할까요? 창욱이가 차돌리기. 너무 완벽하게 들어가니까. 와, 저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과 힘이 대결합니다. 틀었어요. 앞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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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 않아요. 패지기. 벗쳐나요. 패지기. 당깁니다. 출발합니다. 출발부터 강하게 들어오요. 차돌리기. 당깁니다. 차돌리기. 당깁니다. 당겨요. 또다시 차돌리기. 경량급 장사자나 결승전입니다. 모두 삽바 워리어 팀에 선수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장군 그리고 김상욱 선수입니다. 장군이 파이팅. 장군이 파이팅. 장군이 파이팅. 장군이 파이팅. 백화도 파이팅. 장군이 파이팅. 차군은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해서 자기 명예를 가지고 하고 반지도 가지고 하느냐. 경량급 결승전 경기입니다. 르르스. 자, 한사 먼저. 충금이 걸린 경기라서 정말 필사적인 마음으로 내가 무조건 이겨야겠다. 팀이었을 땐 팀이었지만 또 개인전이다 보니까. 제대로 하자. 원래대로 하자. 원래대로 하자.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다. 너무 궁금했다. 여보세요. 청사빠의 이장군. 홍사빠의 김상욱. 두 선수의 경기. 첫 번째 판. 눌러 눌러 눌러. 허리 피고 허리. 출방합니다. 빠르게 당겨요. 그리고 치면서 또 한 번의 배지기. 이장군입니다. 갓다. 빨랐어, 빨랐어. 완벽하게 배지기 기술을 본인의 기술을 습득을 한 이장군이네요. 이장군 선수가 차돌리기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다리가 들어가면서 바로 배지기 들어갔거든요. 그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누가 과연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렇군요. 상욱이 차돌리기가 차돌리기로 다 이기더라고요. 그 기술을 아예 못 쓰게끔 먼저 제가 기술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중심을 무너뜨리면 차돌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욱이 중심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우판 3선승제. 일단은 첫 번째 판은 따는 이장군 선수였고요. 너무 힘을 딱 빼고 있으세요.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상욱이 안 돼. 네가 잘해줘야 내가 산다고. 제발. 난 1등한테 진 거야. 지금 형님 바로 세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서 있었는데 먼저 공격이 들어가니까. 공격 먼저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확실하게 해줬어요. 장군 형님이 중량급에서 자꾸 지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약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정말 실력으로는 정말 지을 그런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기술을 빠르게 써보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장군과 김상욱 선수의 결승전 두 번째 판입니다. 허리 피고 허리.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그래서 빠졌고. 김상욱 선수가 낮은 자세로 사빠 잡고 있고요. 자 됐어. 왜 무릎어요. 힙을 뒤로 빼 힙을. 하나 둘 셋. 힙을 뒤로 다 빼. 쭉 뒤로 빼. 허리 피고. 두 번째 판이에요. 같은 팀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자 서서히 지금 현재. 자 서서히 지금 현재. 자 서서히 지금 현재. 다리를 넣었어요. 다리를 넣었어요. 다리를 넣었어요. 갔다 갔다 갔다.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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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서서히 지금 현재. 다리를 넣었어요. 다리를 넣었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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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군. 이번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이장군 선수입니다. 맞아. 잘해. 이장군 진짜 잘한다. 이야. 이제 2대 5랍서 가는 청사빠 이장군입니다. 이야 좋아 좋아 좋아. 김상욱 선수가 차돌리기를 시도를 약간 했거든요. 네. 했는데 먹히질 났네. 이게 같은 팀 선수리기 때문에 차돌리기 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습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더 잘 파악을 하고 몸에 느낌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판 3선승자 이장군 선수는 한 판만 더 따내면 승리입니다. 우승이에요. 장사가 됩니다. 네. 자 연습하시고. 그 누구보다 지기 싫어하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3대 0으로 장사 타이틀을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 와 이번에 장군이 어떤 기술. 엉덩이 빼고 뒤로. 엉덩이 빼고 뒤로. 자세.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 돌아 돌아. 김상욱의 차돌리기가 선복을 할지 세 번째 판입니다. 아 차돌리기 두 번째 아리를 뺏어요. 다리를 뺍니다. 이렇게 청산바 이장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나이스 이장군. 차 돌리기를 완벽하게 피하면서 결국 경량급의 장사 자리에. 이장군이 올라섭니다. 투. 정말 좋았어. 감사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반전을 거듭한 결과 이태원 감독과 박민규 코치가 이끄는 삽바 워리어 팀에. 이장군 선수가 경량급 제1대 장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장사 반지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와. 딱 맞아요? 딱 맞네요. 우승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하 솔직히 오늘 여기 촬영장에 올 때까지만 해도 예상을 크게 못 하고 왔었는데. 이태원 감독님께서 직접 저의 부족한 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그게 엄청난 도움이 돼가지고. 오늘은 기술을 걸 때 아무 부담감 없이 자신 있게 걸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의심을 계속 했었거든요.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조금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또 좋은 결과를 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코치님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원 Luiz 아멘